오늘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일상에서 군인 헌신에 감사하는 풍토 이것이 보훈이고 국방입니다. 휴가를 나온 육군 병장이 부대로 복귀하던 길에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합석한 20대 여성이 그 식사비를 대신 내준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식당을 나온 이 여성은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급히 달려온 군인이 고등어 백반 결제해 주신 분 맞으시죠? 안 그러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하자 웃으며 군인이셔서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군인은 오로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행을 받으니 가슴 한구석이 벅차올랐고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았다고 SNS에 썼습니다. 몇 달 전엔 군인이 주문한 음료 뚜껑에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손글씨를 적은 카페 알바생의 사연이 전해져 보험부 장관이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군인의 식사비를 대신 내거나 당신의 헌신에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것은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군인에게 감사해야 하는 게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웬만한 식당과 상점, 쇼핑몰에선 군인과 제대 군인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줄을 서게 되면 대부분 군인에게 양보합니다. 공항에선 군인은 먼저 탑승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승무원들은 이코노미석에 앉은 군인을 찾아 1등석이 비었으니 옮기시라고 권합니다. 관공서와 은행에선 일반 민원님보다 군인의 업무를 먼저 처리해줍니다. 그래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군인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란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강대국이 상무정신과 그를 뒷받침하는 보훈 위에서 생존과 번영을 누린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군인은 오랜 기간 비하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군발이란 멸칭이 더 익숙했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군대 가서 썩는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군사 독재의 영향일 수도 있고 미군 주둔 탓에 안보관이 느슨해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풍토 속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은 군에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희생에도 여러 유형이 있지만 20대 청년의 군복무에 비할 건 없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도 우리 군의 희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때 12명이 전사했습니다.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다친 2002년 연평해전 46명이 전사한 2010년 천안함 폭침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다친 연평도 폭역 도발 부사관 2명이 다리를 잃은 2015년 DMZ 목함질의 도발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의 희생 없이 우리의 일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군인은 우리 가족, 친구, 이웃이고 이들의 희생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는 사실은 평범하지만 너무나도 절실한 진실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작은 감사 표시로도 군인들의 사기는 충천합니다. 이제 김정은은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건강한 우리 청년들이 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감사히 여기는 국민이 버티고 있는 한 김정은의 협박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